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근데 미소 짓게 되는 거야 아무렇지 않은 너의 말들이 왜 이리 설레는지 내 하루를 듣고 싶어서 넌 아무렇지 않은 말들이 왜 이리 설레는지 그저 날 미워하듯 그저 날 미소 짓게 되는 거 더 늘 의미 없는 우리 추억이 쉽게 내놓지 난 지금 날 다행히 자세히 그거면 될 거야 나의 상체중이 그치 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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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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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